이 시각 세계입니다. 미국의 한 고속도로가 순식간에 달러로 뒤덮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어찌된 일인지 함께 보시죠. 도로 여기저기에 돈이 널려 있습니다. 젖은 도로에 딱 달라붙은 달러를 줍느라 경찰관은 빗자루까지 들고 나왔습니다.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슬롯 머신 기계로 번 돈을 옮기던 승용차가 사고를 당하면서 트렁크에 있던 돈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.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. 흩어진 돈을 다 줍는데 1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.